또 저희 샤이니가 완전체로는 브이앱 스페셜 방송으로 만나는 것도 처음입니다. 또 이번 앨범 컨셉이 또 복고고 컨셉에 맞추어 특별 인사를 제가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샤이니가 컴백한다는 걸 알리는 거죠. 바로 댄스 신고식! 너무 신날 것 같아요. 방법 아시죠? 댄스 신고식? 여러분은 금방 못보셨을 수 있는데 금방 댄스 신고식 말하실 때 밑에 자막으로 댄스 신고식이 나갔거든요. 그거 한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댄스 신고식! 이 효과 거의 뭐 제가 초등학교 때 뽀뽀뽀 유치원 이후로 본 적이 없는 그런 폰트인데 방법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름을 부르면 현명되시는 분이 컨셉에 맞게 멋진 춤. 멋지지 않아도 됩니다. 재미있거나 감동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가에 무언가 희망의 메세지를 보내던 거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음악 주세요! 자, 첫 스타트의 꿈을 사랑하는 샤이니의 춤심춘 원은 이승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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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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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해! 잘해! 야! 야! 우와! 우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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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이게 좀 옆에 자막도 나가고 춤신춘화가 풍풍댄스! 방영 태민이야! 아니 왜 춤신춘화가니까 자기가 일어나려고 태민군! 네? 너가 왜 일어나? 넌 줄 알았냐? 야! 이렇게 하니까 아까 짠 거 같잖아! 그래요? 너무, 상황을 너무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불편하니까 내가 자, 그럼 다음 노래 주세요!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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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우리 피고! 잘 어울리는데요? 잘 어울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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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에 맞게 변형된 게 얼음패드 댄스! 와! 얘기해도 돼요! 말씀하셔도 돼요! 인터넷 방송이어서요! 아이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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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개가 뭐란거야! 아니, 이게 댄스 신고식이 사실은 엑스맨 뭐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에서 가장 유행하던 거 기억하시나요? 장미상장? 아! 재밌었는데 상장 미팅! 아! 기억하시나요? 알죠! 거기 상장에 모여서 다 같이 네! 많이 댄스 신고식하면 브리트니의 톡식인데 아! 뭘 왜 빠지니지? 자! 이 분위기를 살려서 다음 노래 주세요! 어? 이 노래는 이거 너무 많이 이 노래는! 바로! 마이타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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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아직도 기억해요! 잘해! 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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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해요! 그럼 분위기 이어서 한 곡 더! 주시죠 어떤 노래의 노래는? 아... 그 노래 아닌가? 자 이 노래는 종현이형 다이형 어 뭐야? 이거 스태프 뭐야? 표정 다이형 뿌띠종현 뿌띠 나는 뿌띠라는 나는 뿌띠종현 이렇게 하는거죠 정말 탐탁치 않군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 책임져 예! 기범이 소스님 짜근짜근짱 짜근짜근짱 아니 이걸 방송에서 할줄이야 흑의 베개 축복을 우리 뭐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열기가 넘치는 흑의 편장입니다 마지막 판목이 남았으니깐요 마지막 판목이 남았으니깐요 라스트송 주세요 마지막 케빈군 고맙습니다 will you do 와 무서워 야 야 그 사람 어디가 혹시 켄타워로 쓰세요? 아니 등에 누가 들은 줄 알았네 밑에까지 계속 내려서 어디까지 가는 영화 죄송합니다 아이고, 땀나네요 다소 격렬하게 저희가 또 인사를 드리긴 했는데 다들 뭐 괜찮으시죠? 드셨나요? 아 재밌었습니다 이것만 계속하고 싶네요 댄스 신고식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핫해 핫해 굉장히 덥네요 그러게요 벌써부터 땀이 나네요